그 시에서 아이들 전화 온 거 닮은 게 미신 미신 일 있어? 아이고 미신 일 났어 수다기 그 어버이날 공일도 아니고 희연 어머니 저 어버이날은 역불 못 갈 거 닮아요 공의연 저 5월 5일 어린이날이란 그때 아이들도 도랑 어디 놀래갖고 맛좋은 것도 먹고 컬거난 그때 어머니 아버지 모셩 식사도 허고 희시민 죽을 거 닮아요 화가한테 아이고 우리랑 대쩍이 왜냐면 저 놀민 말줌이신 공의연 허난 공의해도 경허는 게 아니에요 화가한테 그건 나가 헐 말이네 공의해도 경허는 게 아니랜곤아 가인애한테 공허연 그냥 그날 저 아이들도 무슨 어디 어린이날 기념의행 어디 놀래 갈띠 정은 생립되다기 그런 아방도 공하랑 딴디 어디 새여불성가 거짓말한 그날랑 그저 아이들 허캐누느냐 아 매해마다 고람쯤 하는 인형만 가 공허지 맙속에 미신 거민 아이들 성가시지 아니오게 아이고 귀여워 경허라 한 번이라도 경고라 봅서 그 아이들은 뭐 아꼬치 생각하여 그저 어머니 아버지 모셩 그 밥 먹고 그 음식을 허썰 저 아버님 원하는 것도 희어드리고 갈 거이요 허망하는 며느리 신디 안 가크라 아니 겨우 그게 아니고 이사로만 난 그 아이들왕 정신 섞어지게 해가면 난 꿍행이심은 그 며느린 그저 아버님이신 용심났어요 난 하고 아무씨 고를말이오신지 나한테 미실먼 고마니 지금 엄마 아이고 놈의 집에 하르방들은 사뭇 손지 아까왕 할라간다 할라온다어먼 그저 호르라도 아니 봄이 눈 멜라저불 모냥으로 젊나게 들렁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지들 목소리 못돌아져 환장을 해임진 했는디 이아방은 무사여김신국게 뭔게 아 내 부러게 나 철학이 경허여 무사 철학이나 많아양 난 말을 곱구정은 아녀 원 가족간이도 말을 곱몽 이걸 잘 나누고 허설령 섭섭한 것이 있어도 이걸 나누면 풀고 오해가 있어도 이걸 잘 허멍 풀어가민 이 가정이 평안하고 과합이 되는 거 아니꼬하게 그 어디 꿩 허연 그저 우커당 받침이 뭉써불고 아이고 용심 안나게 생겼나 왜 나 아방 핸드폰 번호는 모르나 어마같지만 내 해마다 전화행이네 미싱어 헛가요 개 아방신디 전 남은 어려움도 허고께 치와려 어릴께 아방이 끙 보드랍게 아이고 끙허엔디야 거멍 전날 받아주는 어른이 꽉이 그저 기어 기어 흐민 좋지만은 그래 원래 모른 거 얼마나 따라먹거라 개 파지락하게 굴어볼면 아이들 노래형 전날 허구정 흥임수 가게 개나 쓸데어신걸 상허지마랑 얼룩으로 솔직하게 걷는게 그건 부진거냐 그니까 나 말을 안 고른다 말이여 나가 아이고 아방 긍허지마랑 아이들 도우민 솔솔솔솔 아방 생각도 말로구 점 손지들 신디도 점 영영 흥영 바르고 훌륭한 사람 되린 할아버지가 자꾸 고라주멍 이걸 잘허민 얼마나 좋을 거고 아니 요새 저 이 가족들 간이도 집이 그저 아지민 이게 넘이여선 이게 필요가 되는지 아님 수고하게 다 인혁방만 썩 들어간 그저 인혁할 것만 허구 그다 존만장 허 크게 나가벌고 커민 이게 부족허의 감이인 서로 오해도 생기고 어떤 생각을 흥임신지 모르는 일만 발생을 헌난 그러면 부부간이나 전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이나 이걸 잘허멍 말도 잘 곱곱 나눠야 될까 아니 꽉이 우린 이거 옷을 줄여야 됨지가 아니여 그래도 우린 그거 일이난 우린 이거 옷을 줄여야 됨지가 아니여 일이난 그 시간 채움으로 하는 거 이제 어떤 걸 말일까 난 말을 안 할 수밖에 그 아이들이 오면 요베네도우란 저 전남완 미신 저 할아버지 미신 방탄 쫓기 시거 방탄미신건가 이건 유명한 미신 가수염 시거 요란 나가미신 미신말 걷는지도 모르겠고 미신말 걷는지 몰라두게 아이들이신디 설설러겐 그건 미시겄고 할아버지인 그런 거 모르나 네가 한번 골아보라 영어몽 놈이 말 들어줌도 하는 것도 이거보다게 인형말만 다다다다다다다다 걷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아기나 나 말을 안 하놔 이제 말만 오면 못땅 나만 잘못했다 아이고 아방 큰거지마랑 이번 어린이날 또 아이들 성가시게 어디 갈매기다방 드라장 아방 모시려 간다 모셔온다 허게 오지마랑 집이 코만 이십서양 이번에 갈매기다방이 아니고 저 갈매기 대형 저 어디 저 마라도나 카파도들이간 고바불든가 나 아이들놈은 난 구느니 아 인형이 좀 아랑하면 안 돼 놈이 집인 보면 어멍이 다 아랑하느니 무사 나를 영 못전디기 해면서 고마니 불쌍고치러 방해라도 개미나장 이십서기 개미도 말 안햄쯄 난리곡 나한테 어떤 거리를 그런거냐 이게 필요해요 가족관이 불쌍이면 돈이라도 파실거냐 이것이 필요해요 자 딱 저를